이번 곡은 그래서 저희가... 이번 곡까지는 좀 조용한 곡일 것 같아요. 이번 곡은 저희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이 곡도 해보고 싶다 해서 했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했었는데 제가 그날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못 불러서 그때 영상이 아무도 안 올려주셨어요. 그날 영상 올리지 말자고 했더니 정말 다 안 올려주셔가지고 그때 좀 감동했어요. 그래서 진짜 제 상태가 됩니다. 오늘은 오히려 되게 괜찮은데... 이번 곡은 좋아하는 곡은 김수희 씨의 앤 모어라는 곡입니다. 엄마나 유튜브 엄마나 또 사랑한 그대를 잊을 수 있어 가만히 많이 못 살았어 가만히 많이 못 살았어 내 소명 나는 왜 사라지는가 내 소명 나는 왜 사라지는가 내 소명 나는 당신의 사랑 그리워 주머니 오늘 알까 내 소명 나는 당신의 사랑 우린 네erdade 우린 네erdade 우린 네erdade 우린 네erdade 우린 네erdade 우린 네erdad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라 다시라